늦은 밤 스케줄 이동 중인 알렉스 왜 얼굴 왜 그러세요? 아우, 자다로 나가서 예 속초에 거친다 온 것 같아요 그쵸 먹은 것도 없이 잤는데 얼굴 붓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거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알렉스 씨만의 붓기 빨리 빠지는 비법? 아, 붓기 빨리 빠지는 비법이요?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뼈 따라서 이렇게 밀고 그리고 턱 뼈 따라서 이렇게 밀고 정말 아플 때까지 해요 딱 인상 쓰면서 아플 때까지 해요 자극을 받아가지고 쑥 가라앉아요 근데 왜 나는 항상 얼굴이 붓게 나오지?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저 성신경 버전으로 한번 여러분 잘 자요? 여러분 여러분 자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